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오늘 저 버추얼 나라로 할 수 있는 혹은 보고 싶은 컨텐츠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저런 게임도 해보려 하고 그림드리는 나라도 해보려 하는데요 그 외에 재밌겠다 싶은 소재나 혹은 이런 게임, 이런 그림을 원한다 하는 아이디어를 이번 영상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 중 저희가 할 수 있을만한 걸 골라 컨텐츠 제작을 해볼게요 아이디어가 뽑히신 분들께는 무려 저 나라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와! 필요 없으신가요?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! 다음에 다른 재밌는 컨텐츠로 만나요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밌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닉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닉스타! 오케이! 땡큐! 샤이닉스타 Omg! 샤이닉스타 bada기